아 아 아 찬밥을 이렇게 어떻게 먹어버리야 한다냐 자 뭐 어저꺼 먹고 나면 제육볶음 이오 이놈 볶아버려 하겄어 기름 쬐깨 더 부서주고 볶아버려야지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야겄네 덜 빨간이야 고추장 한 숟가락 찬듀림도 조금 더 넣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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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먹고 나면 제육볶음에 밥 좀 볶았어요 김밥 남은 놈하고 라면 한 개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 아침 밥이오 고추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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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밥 주고 양이 많네 하 Pues 믹서 pressures Uhh 으아 으아아아아ㅇ 으아아ㅠㅠ 으아아 скоро 고춧가루 야 굴이 다 터졌네 너무 맛있어 와우 흐름... 너무 맛있어... 고춧가루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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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교회 가려고 일찌감 지나갖고 땀 좀 흘렸어요 오늘도 잘먹었습니다이 감사합니다